아이스본을 줄여서 아이보? 흐흐흐흐흐 아이보 어디서 잡는거야? 왕낼기 왕낼기 어디서 왕낼기 여기 없는디? 어..없는디? 아 여기 있다 이거야? 이거 같은데요? 맞지? 파멸이다가 나팔을 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따끈따끈한 일단 좀 1대1로 뜨겠습니다 1대1 소울프를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해요 으음 아 그리고 이 사이에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세요 이거 누가 좀 쳐줘라 타이핑 빠르신분 으흑 방제목에 좀 써놓게 풀수가 없어요? 그럼 구경이나 해 있는사람만 오케이 방제목에다 추가를 해놨구요 풀스 유저분들 오실분들 오실분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솔프로 한 도판 정도만 해볼게 흠흠 뭐로 갈까? 내가 넬기 사실 넬기 잘 못잡아요 어..좀 후달리네요 넬기를 되게 못잡아가지고 솔직히 후달리네 한마로 갈까요 그냥 무난스하게 스스스스 그렇까? 배확짓 뭐야これは 배확짓 odi 뭐지 ㅋㅋ 이게PC 버전이랑 플스버전 왓다리가디리 하니까 잘 모르겠어 커스톰이 어.. 모르겠구나 무슨 해머어세트 들어야 되는지도 헷갈리네 세트 되게 많이만 늘어나가지구 해모 토르 한마 뭐야 라이트닝 배시 모임 아 이게 뭐지 쓰레기잖아 강한 해머 명등 해머가 있네요 명등 해머 구데기인데 음 아따 모르겠다 명등 해머로 가보죠 달인연통 회피 복장인데 그냥 후달리니까 부동 회피로 하겠습니다 부동 회피가 아니라 부동 피신 하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몰라 부동사 글쎄요 회피 피신복장 할까 회피피신이 나을수도 있겠구 어 이거 뭐야 아이씨 조합재료가 똥또르 똥 불사충 명등이 골든 해머랑 같이 종결일거에요 아 그래요 이게 디아 해머보다는 안좋았던걸로 기억하는데 모르겠다 비슷비슷하게 할텐데 그것보다 좋은지 안좋은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나요 한단계 위에요? 아 그래? 나이스네 그럼 잘됐고 그럼 잘됐고 내가 지금 늘려야되는게 불사충이랑 광충도 없구요 지금 총체적 난국이구만 습슬 거미집 도깨비 도깨비가 없구만 됐으 비료를 못써야되는 부분임 이거 뭐 뭐를 순서대로 먹여야됩니까 이거 이거 그냥 별 붙은거 4개 차례대로 먹인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흙만 저 뭐냐 한번씩 가끔가다가 찔끔찔끔 먹여주면되나요 맨날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돼? 나 근데 저거 포인트 되게 많아 4만포인트 넘게 있네 이거 별 붙은거 4개씩 다 먹인다음에 부드러운 흙 하나씩 던져주면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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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 왜여기 모드바퀴가 없냐고 또 매각할뻔했네 지난번에도 매각했는데 이게 PC버전에는 모드바퀴가 있는데 플스버전에는 모드바퀴가 없어 아직도 추가 안됐냐 이거? 불편합니다 아우 좋구만 그니까 그니까 플스버전 추가해 줌직한데 왜 추가 안해주냐 PC버전은 막 아이템 라인도 다 볼 수 있던데 원 모어 퀘스트 어 얘 이 어 플스버전 캐릭터는 부자네요 그레이트 귀인약 들고다닌단 말야 이야 참 부자군 얘 어딨어 여기 없네 어딨어 얘 어디 시작이야 저기 넓은데 있나봐요 어이 그러네 쟤 저기있네 여러분 낙성 맞추자 개꿀 퀘피로 시작합니다 퀘피로 시작합니다 아 치 나 여깄다 임마 딱 어 노래가 왜 달라 노래가 뭔가 다름 아 에이씨 어이 뭔가 난린데 어허허허허허 개아프다 어휘씨 오 아파 어 슬쩍 스쳤는데 개아픈 이거 뭔 패턴이야 일단은 원다운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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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여기서 노립니다 까비 아 아파 쭉쭉쭉 구동도 있고 아이스 치기만 해도 개아프네 앗챠이 아 까매짐 내가 딱 톡 빼야지 훙훙땅 야 훙훙당을 많이 해도 돼 폭파 한마리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맞아라 좀 아 되게 빛나가네 오랫 크χ 쓰읍 우윽 크우으으으으으으로 크흐으으으윽 흐흐흐 맞아라 까비 이동 좋은데? 일단은 앱도 하고 있다 나쁘지? 아니에요 이제 복장빨로 지금 밀어붙였구요 회피 부동 갔다가 이제 복장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 아 맞다 낙서 까먹었다 아이씨 전혀 까먹 아 여기는 이걸로 하죠 으잇 으잇 아 근데 까매짐 단차를 내렸어야 되는데 아 실수다 먹고 아 아 이거 또 때릴 때 없는 날린다 날개마다 때리뎀 손이랑 아 진수오빠님 17개월기도 고맙습니다 어 뭐야 야 이게 왜 맞아 아 귀여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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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 이게 왜 맞냐고 아 부릉부릉링 고맙습니다 손 으잇 어 쌈난다 오자마자 처맞음 걔 쓸모없어 어 어 으윽 큰일 날뻔했음 찰! 아 이걸 피했어! 살아있네! 딱! 아이 기똥차고 댕댕아 어그로 너무 잘 끄는거 아니니? 아이씨! 잠깐만! 아! 아악! 오 이거 어떻게 살았냐 지금 본 패턴이 처음 생긴 패턴 같애 지금도 막 막 막 날아다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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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한번도 안쳐 맞았는데 저거 맞고 많이 아플 것 같애 아 나 너무 말린다 지금 머리까지 빨리 부셔야되는데 저거 이씨 발대쯤이면 이미 까매질 듯? 겨우 두방이면 수레에요 그럴 것 같애 에잇! 오피해주고 아 이거 충맞추면 어떻게 해야되지? 잘 모르겠어 으으! 저게 충맞추면 어떻게 감 여기서? 지가 알아서 다가오나 아! 씨.. 아 그거 뭐냐고 아 이거 어떻게 펴지? 쇽! 아이씨C 아이씨 개떡같은 놈 아 가불기당함 한손검이었으면 안죽었을텐데 밥 먹어지나? 10분 지나지 않았나요? 지발 아악 아이씨 좀 기다립니다 아이 30밖에 안 남았어요 어차피 넌 나를 이기지 못한다 수행터하고 와락 애송아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수레나 나왔기때문에 괜추네요 이거 어떻게 보지? 그 그 그 지도 그렇지 지도 지금 아 1분 이상 나왔네 이 갸떡같네 밥 못먹네 에이씨 그냥 갑니다 그러면은 고급진 비약 하나 먹으시구요 어? 고급비약 없어? 이 갸떡같군 가드가 없는 무기니까 맞죠 여러분 다 맞고 때리면 되는 랜스 하세요 한마는 한마의 맛이 있지요 아 다시 보여줍니다 아 있었는데 지나쳤어요? 에이씨 내 내 식량이 얼마나 비싼건데 아 아이템 왜이렇게 많이 들고 다녀 너무 많네 두줄은 되는거 같애 뭘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다녀 쟤 또 껌해줬잖아 어떡할거니 어 저거 개무서워 날라찍기 너무 무섭구요 아 어우 저거봐 하는거봐 징그러워 아 아 뭐하셈 아아 아 뒤진다 아 비약살살 녹는다 아따가 아 너 너 빨리 저 저 화를 좀 풀어볼래? 좀 화 좀 풀어볼래? 이거 어떻게 피하나요? 이거 공중에서 그냥 바닥 찍는거 나 이거 아직도 어떻게 피하는지 모르겠어 엉덩이로 슉 들어가면은 피해지나 이거? 이거 참 못피하겠다 맨날 뒤짐 방금처럼 피하면 아 방금처럼 각이 안나올 때가 많잖아요 내가 발도중일 때 한마들고 있는데 발도중일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요 아 왜 뒷때리만 때리시냐고요 개쫄보 어이씨 야 그거 뭐냐 아 이거 포션만 빨다가 또 가시 까매지고 말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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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헐 헐 헐 내 머리 방어력 대를 띄웁시다 저거 원큐는 원큐 나는건 좀 에바인데 아 근데 이거 좀 체력이 안오르네 공격력도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냥 사리자 헐 체력삼에 정령삼에 있는게 편합니다 아흐흐흐 그 정도야 저놈의 가시 오지게 세네 잠깐만 고급비 아 여기있네요 이거 묶어주고요 이거 체력주가 없는 세팅이래서 저거 맞고 그냥 한방에 터져버렸어 아 아 이게 초반에는 조금 할만했는데 갑자기 이놈이 빡치니까 흐흐흐흐 못하겠군 좀 팔을 누러뜨리면 안되겠니? 아 아 이거 아 이게 저 내려찍기 때문에 아아아아악 아우씨 고맙다 회피 복장 아 어느 타이밍에 때려야되는것인가 나도 때리면 안되냐 어이씨 너무 아픕니다 이러다가 또 쥐도새도 모르게 터진다아악 어 이거 방어력때 잘뛰었다 이 악는 일수래 아아 저이 개놈아아 그만 먹고싶다 약물중독이다 그래야되겠는데요 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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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좀 그만내 어우 미친놈 여기 답이 없는데 일단 망판인것 같은데 점점 깊숙한곳으로 들어가는데요 딜을 잘하지도 못했어 피신복장은 깜빡하신겁니다 아아씨 너무 아프다아 안된다아 피신복장이요 그래야되겠다 아 근데 이거 부동 부동이 좀 더 나은것 같은데 아우 아 여기 이씨 아우 오오 아 좀 가만히 좀 있어봐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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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중독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약사범신고 마약사범신고 중요하니 두번 강조했습니다 멋잡단 놈이다 했냐 정말 황당합니다 한마말고 딴거요 뭔가 한마카운터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뭐 가까이 가서 때릴라 치니까 근데 얘 해머는 또 저 뭐냐 선딜이 좀 있어가지고 빙글빙글 찍는거 그거 돌릴때쯤이면 이미 난 쳐맞아있어 어 그래 가드가 안되죠 차액이요 아이씨 이렇게 꼬리를 말고 무기를 바꿔가야되나 해어를 근데 한번 잡고싶다 근데 지금 알아가지고 이제 될거 같아 근데 원래 문원이 이래야되는 게임이긴 했어 그런가요 이게 정상인가 아 옛맛이 느껴지는구만 겁나 부조리해 진짜 어떻게 다가가야될지도 모르겠군 일단은 좀 세팅을 바꿀게요 굉장히 후달리는구만 세팅을 이거 옛날 세팅 아니니 되게 되게 옛날 옛날 세팅인거 같애 도전자 4 공격 6 슈퍼여심 3 약특 3 혼신 3 정말 무난 평타인데요 어때요 이거 부동피신고고 부동피신으로요 그래야되겠어 어 일단은 그래 첫판이니까 첫판은 나갈이 됐고 이제 둘째판이니까 좀 쳐맞아보기 전까지는 모르는게 많아 어 회피복자는 좀 잘못된 선택이었던걸로 초반엔 잘 때려야되는데 빡치니까 도무지 반응을 못하겠어 부동피신으로 갑시다 얻어갈까 이거 어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괜찮은 세팅같음 아니면은 딴걸로 샘빙으로 갈아 바꿀까 내가 지금 원하는건 체력줄을 달고 싶은데 체력줄을 박을 지금 공간이 없어가지고 엠프리스 다리가 베타가 체력 2에다가 2랩소켓 2개 있어서 쓸만해요 아 그래? 엠프리스 다리 오거그립을 빼고 그니까 용기사 세트 베이스로 돼있을 줄 알았는데 용기사 세트가 아니었음 그냥 갈아엎어야 되나 용기사 세트로 다 바꿔야되나? 용기사 세트가 없나? 용기사 용기사 안 만들어놨어? 설마? 있네 머검 세팅밖에 없구만 자 어떻게 맞춰야될까요? 다리를 엠프리스? 엠프리스는 내가 안 만들어놨을 것 같은데 엠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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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다 엠프리스 읍다 엠프리스 읍다 용기사 풀셋 먹음 이거 하자 있는거에요? 안좋아? 몰라 왜 들고 있는지 몰라 용기사 4세트 플러스 오그 헬름으로 혼신 세팅도 가능해요 그렇게 할까요? 엠프리스 다리가 반드시 필요한가? 이렇게 할까요? 오그 헬름을 박아야돼 오그 헬름 뭐가 제일 잘나가는 세팅이지? 오그 헬름 장식주 내진주 3개 박혔네 이거 내진주 왜 박은거야? 내가 이거 내진주 왜 박았었더라? 이해가 안되네? 아 베히모스 잠드 빡쳐가지고 아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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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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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히모스 전용 세트였었지? 아 맞어 맞어 아 배확집 그 배가 뭔 배웠나 했더니만 배히모스였구만 정령의 가호도 띄우고 근성도 띄우고 흡혈무기 들어서 좀비로 가실 너무 쫄보 아닌가요? 체력증강 아 근데 체력증강은 무조건 필요해 정령의 가호요? 그렇게 개쫄아야돼? 아 그것도 근데 재밌다 이놈 너무 더러워가지고 아 난 못해먹겠네 나도 그 센틱 한번 해야되겠다 맞으면서 연구해보자 정령은 좀 넘어갔는데 그 정령 어떻게 띄워야 나 사실 정령을 한번도 안써봐가지고요 그 뻥맛이 웃길 것 같은데 가끔 가다 정령 쳐지면 되게 웃길 것 같은데요 정령 한번 띄워볼게요 최소 저 뭐냐 딜 조건만 맞추고 정령 한번 띄워봐야지 가호주 세개 박으면 돼요 아 오케이 아 근데 그 1랩짜리 소켓이 많이 없다 가호주 몇랩이야? 가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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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호주 여깄다 아 근데 하나밖에 없다 으아아아 효과가 이거 몇 퍼센트로 터지는거야? 이거 15% 감소구요 이거 50% 감소네요 이거 재밌다 생각보다 가호주 그냥 하나밖에 없다고? 아이씨 내가 다 팔아먹었나? 어 나 공격주 4개나 있어 플스 버전은 스팀 버전은 이씨 하나밖에 없는데 이씨 개 좋군 정말 축복받은 플스판 가호달린 먹거리 있지 않았나요? 글쎄 잠깐만 내가 좀 찾아볼게요 아 근데 이렇게 까지 해야되나? 아 개 쪽팔리군 뭐라 너무 안했군 이놈의 고슴도치 미쳐가지고 너무 세네 아이 쫄리는걸 어떡해 어떡하지? 스킬 가호 여기서 가호로 표시되나요? 가호 가호가 아니라 그 정령의 그거지 그건 걸랜스고 해머랑 대검은 이제 엄청 차이나죠 걸랜스는 참 확실히 걸랜스가 정말 쫄버같이 하기 좋긴 하겠다 가드 성능 다 띄운 다음에 진짜 나 한 번 맞고 나 한 번 때리고 나 한 번 맞고 나 한 번 때리고 하면은 이길듯? 오페에 있었어요 어 아 저기다 경령의 가호 2레벨이 필요함 여기 있네요 브리게이드 슈트를 입어야 된다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개쫄보다 진짜 레우스코인 3개 써가지고 잠깐만 이 레벨이 키린도 있어요 키린도 있는데 번개속성 가호가 있구요 슬롯이 없네요 부리기도 하는게 낫겠는데 뚜껑이요? 이거 갑바말고 뚜껑으로 하는게 낫나요? 그냥 호석으로 만드는게 어떤가요? 호석이요? 왠지 재료가 막힐 것 같은걸? 놓쳤나요? 아 모르겠어 놓쳤네? 어딨지? 용기사 뚜껑이 좀 별로여가지고 아 뚜껑 대용으로 박는게 나을 것 같애? 그게 나아? 근데 호석으로 이거 정령에 가고 박기는 너무 아까운데? 재료가 없어요? 랩스 안켰지가 한세월이라 시차적응도 필요함 에휴 좀 그런게 있습니다 많이 안했어 내가 지금 준비된 세팅이 무엇이 있고 그걸 다 몰라요 아 생산 라인이지 그러면은 기에나 헬름을 가야되나? 기에나 헬름? 얼음 속성 공격 강화가 붙어있긴 한데 그냥 가야되듯? 그냥 가야되듯? 아니면 기에나 헬름 베타를 가든지요 어 기에나 헬름 베타를 가면 되겠네요 근데 길드 크로스 이거 같은 경우는 슬롯이 일자리가 굉장히 많네 경룡왕 코인 3개구나 아 경룡왕 개너무 자식 경룡왕 어 길드가 좀 좋은데 아흐흐흠 이거 생각보다 진지하게 세트를 만들고 있어 아 이거 만들거면 이거 길드인데 기에나보다는 무조건 길드인데 어 경룡왕 돌아주실 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흫 어제 저 PC판 유저보다 많다 이거 뭐야 999 있어 나 쩔좀 오늘 방종까지 경룡아 경룡아는 3판만 돌면 되잖아요 3판만 딱 돌면은 금방이잖아 아 근데 한판당 거의 평균 10분 이상 걸릴텐데 아 골 아프네 실력 99잖아요 어디가서 쪽팔린 소리 하지마 그렇지 않아요 난 판수만 찔꿈찔꿈 많은 사람이지 시리즈 별로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고급진 플레이는 나오지 않아 이미 난 퇴물이여 한때는 나도 타임어택을 했는데 에이 격대 아 격대지 애를 잡기 위해서 제 방어구 세트를 맞추려고 하는데 쟤를 잡으려면 또 다른 애를 잡아서 무기를 만들어야 함 여러분 문헌이 이런 게임입니다 고것이 묘미지 경종 왕이 여긴가요 기억이 안나네 아이 기억 안나 뭐잡아야된 얘네 두마리죠 아아아아ㅏ아아아ㅏ아 너무 싫어 얘네 두마리죠 쌍 퀘스트 두마리 아 너무 싫은데 쌍간킨이랑 쌍디아 쌍디아가 그래도 낫지 않겠어요? 디아가 좀 잘 녹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섬광이랑 저 뭐냐 음폭탄 해가지고 막는거 그거만 잘 되면은 쌍디아가 더 쉬워 근데 이놈들은 개노답이야 겁나 굴러다녀 이 개놈의 자식들 쌍디아가 나을 것 같은데 그니까 못 묶으면은 간킨 시리즈보다 더 힘든데 이놈들이 돌진이 너무 아프거든요 바닥에서 튀어나오는 거 근데 이제 섬광이랑 그거만 잘 쓰면은 음폭만 잘 쓰면은 얘네가 더 쉬워 간다 렌스가 필요하겠구만 렌스가 제일 좋을 듯 렌스 혹은 쌍검이 괜찮을 것 같은데 쌍검 렌스보다는 쌍검이다 쌍검 쌍검 아 맞다 격투대회지? 나 뭐하냐고 이씨 격투대회잖아 세팅 못 들고 가잖아요 격투대회가 잠깐만 아이템도 주는거로만 해야됐었나요? 기억이 안나네 그랬었죠? 아 음식도 안먹어도 됐었죠? 아 난 정말 다 까먹었구나 쓰읍 스쿠 스쿠 스테미나 관리 못해서 돌진 맞고 수레탕 으음 님들아 좀 도와줘요 아이 격대하니까 안들어오네 사람들 안도와주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가자 가자 아이스 모식이 9월달에 나와요 9월달 다 A급 맞춰놨네 플러스 버전 열심히 했구만 뭐할까요? 어? 한성검 해주시는거에요? 나 그러면 딜한다? 아싸 나 딜해야지 뚜두룩 뚜두룩 뚜뚜뚜뚜뚜뚜 눈치 싸움이요 눈치 싸움 할 필요 없이 그냥 자신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오세요 아 식사 안되지 난 도움이 필요해 경룡왕 코인이 이거 한판당 무조건 확정으로 한개만 나옵니까? 나 지금 세개 필요한데 세판돌기 너무 힘들거 같은데 진 다 빠져가지고 넬기한테 개처맞을듯 아 맞아 천천무 만들때 많이 돌았었죠 그치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돌멩이를 여기서 주워 돌멩이를 주워다가 저기다가 뿌려 이미 얼어 걸렸네? 조지님 아 지들끼리 싸우는구나 그때 돌멩이를 매겨줘 이렇게 아 두마리 다 안맞네 죄송 죄송 아 아프다 아 내가 데미지 캔슬 시켰구나 아 미안합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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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보금포 보금포 누구부터 때릴까 누구부터 때릴까 태클 아잇뭐야 다 우리가 왠 로 뒤 Stun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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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nerv uster star 아.. 정신없는 것들 아! 살짝 빨랐다 아깝다 아깝다 와 정말 사뿐하게 피하는 거 보세요 천재라니까 얘네들 아 이거 왜 안걸렸냐 어이없어 말아줘 으잇 으잇 음포 폭탄 어이없어 뭐 보면 해야지 뒤진다 흐흐흐흐흐 쫙쫙 어이없어 어우 개 난리 으흑 으아 잘한다 잘했다 밀지마 아 아 정말 뿔만 오지기 잘 맞추네 정말 나도 그냥 한 송금 할꺼 그랬나 랜스가 제일 할만한가요? 랜스로 할꺼 이 역겨운 놈들 아 너 안되있어 맘에 안들어 너만 팬다 diese 랜스X4 자식아 아잇시 이게 말이 되는 수순이야? 아 정말 억울합니다 난 이제 포션도 없어요 개박같은 놈들 아 비약이 4개나 있었구나 그래도 오케이 대검이 너무 쓰레기 아닙니까 이딴걸 비워준다고 양심없는 놈들 초록 예리도였다니 이야 잘살아남으시는데 역시 한송금이 이야 아잇 괜히 말했나요 마르자마자 뒤짐 그냥 치유연통 깔고 아아 아 개쓰러익겜 아 희흐흐 흐흫 흐자 ese 으이씨 경룡샹 좋다 경룡샹 좋다 괜찮아 격투대에는 구수렉까지 타도돼 파루수렉까지 타도돼요 다천군인 것 같습니다 두 마리 다 경룡샹을 맞춰버리죠 아 좋다 그거 좋다 그거 좋다 어 어 언제 오셨어요 쟨 언제와 얘는 나한테 왜 이러는거임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아 아 또 스터디잖아 이거 아닌가 아 뭐야 이것도 아니 뭐야 거기서 벽에 매달려지 아 이거 너무 열렬히 술에 타는데 아 렌스들걸 개떡같은 놈들 개떡같은 놈들 비약이 없어요 에이 모르겠다 에이에이 아 에라 모르겠다 에이 아 저 개더러운 놈 진짜 이씨 디아부터 디아부터 아 진짜 그러지 마라아 어어 이 미친놈 두 마리 동시에 절대 못 노리겠어 아 뭐야 쟤 지금 한송검한테 달려든거 아니었냐 아우 그래가지고 지금 콤보 1,2 넣고 있는데 귀신같이 나를 또 쫓아오니 저기 개자식 지금 없나요? 없어요 뭘 할 수 있지 이제 이거나 깝시다 이거 깔고 뻐겨야지 그냥 저 돌진한데 맞으면 거의 확정 스톤이야 저 검은 놈한테 맞으면은 말이 돼? 한송검님 내가 왔어 어 뭐야 잡았네? 좋다 아이씨 정말 넌 천재야 잘했다 으흑 개빨해하네 아 되게 빨리 튀어나오네 아 아 처맞기만 했어 이 개자식들아 정말 귀신게 개처맞았네 이씨 너무 아팠다 아 코인 세 개 필요합니다 코인이 세 개 있어야 돼요 노 어 두 개 나왔어 그래도 아이 하나 비룡 코인이야 귀하 이거 의견 좀 빨리 제시 좀 해 주실래요?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헛 너무 너무 고통스럽군 의견제시 뭐가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덜 고통스러울까요 이 거지같은 놈들 강킨거고 나도 딜 넣었어 어그로 끌어줬어요 탱커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공벌레 공벌레가 더 빡치는데 이거 나 더 빡치던데 아 디아가 더 한 1분 30 더 어렵구나 그래 공벌레가 더 빨라 잠깐 또 탱 됩니다 가드도 되고 태클도 되고 자신 있어요 공벌레는 장비가 구데기에요 좀 그중에서 편한 아 공벌레는 내가 참아 못했네요 태도랑 저 쓰랭 활은 A랭크 띄었는데 쌍검이랑 조춘구를 못했어 조춘구는 한번 해볼까 조춘구는 한번도 시도 안해봤네 이왕 하는거 여기서 A랭크도 찍는다 잠깐만 조춘구는 어떻게 하더라 내가 기억이 나나 벌레 어떻게 날렸었지 내 손가락이 기억할거야 분명히 지금 모르겠는데요 기억할 듯 대나무 헬리콥터 위주가 아니라 쿵딱 위주로 할거야 쿵딱 위주 쿵딱 쿵딱 그럼 이번에 돌멩이 두개 좀 맞추고 가죠 시암박하게 시암박하게 환약은 언제 먹어야돼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뾱 야 우리 전략 있잖아요 참 센스가 없군 아 너 안때릴래 이 개같은 놈아 너무 딱딱해 어 어 역게가 우라강킨 승강이 없어? 뭐 던질 거 없나? 체력복장밖에 없다고? 어? 어디다 쓰지 이걸? 으앗! 으앗! 크흐 씨 개자식! 강말딴 딴스 강말딴 딴스 아! 죄 튕기네 이 씨 퐁딱 암흥 퐁딱이다 아!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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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피하고 앞으로가서 사사사사사 걸렸고 아! 한 마리 아깝다 꼬리가 연하니까 꼬리를 누릅시다 꼬리 아! 어휴 씨 활공복장을 어디다 써야 돼 이거? 너무 무슬군데? 체력 빨강 다리 자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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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주황이 어디냐? 고추 고추 고추인데? 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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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요 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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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땄어 땄어 보통 고추가 주황색이거든요 보통은 그래 보통은 어휴 엽붙다 딱 피하고 나도 땡일랭 아 여기 아우 아우 개같애 아 이거 조준국 카운터야 얘네들이 이게 으아아아x2 개자식들아 아니 뭐 딜이 안 들어가 부ichi 으으으으으으으으으 터진다 으으으으으 터진다 으잇! 잘 털뀌어 오 멋있다 멋있다 딱 피해주고 멋있으면 됐어 조충고는 멋있으면 됐어 자 또 이제 중앙색 뽑는 애하고 개고생할 것 같음 어쭈!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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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님 할만하신가요? 할만한가? 난 할만하다? 의외로? 딱 피하고 아 생각보다 저 구로기가 이 점프로 잘 피해지 아 내리지 말거 그랬나? 아 저 중고는 단차가 뮤비인데 이제 보니까 왜 내렸지? 아! 연락 딱딱해 쾅 쾅 뒤로 가서 전진 딱 아이 점프로 싹 캔슬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서 벌레 한번 묻혀주고 딱 뛰어서 우라강키를 또 때리고 내려가서 걸렸고 내려가서 걸렸고 내려가서 걸렸고 내려가서 걸렸고 내려가서 걸렸고 내려가서 걸렸고 조충군으로 내리기요? 글쎄요 아니 나는 햄머로 한번 잡을까 지금 장비좀 맞출라구요 여기 온거에요 딜 안들어갔는데 정상입니까 이거 이제 잡았네 딜이 안들어감 아 잘피는다 정상 아 우리 벌레 쎄다 나 꼬리 진짜 잘 피하네 그죠 살아있어 잡아봐라 샥 하하 잘피해 예스 아 근데 너무 오래 걸렸다 그죠 아 경룡창 유인하자고 사인이 나왔었어요 나 경룡창 생각도 못했네 아 미안 아 경룡창이라는게 있었지 아 안나왔는데 안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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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A랭크 못찍었겠다 까비인데 한번도 수레 안탔는데 이거 안 될까요 안될까요 아 조충근 약해요 나 진짜 최선을 다 안나왔어 와이 이거 안나오기도 합니다 하나요 이거 잘 똑같네 확정 아니야 이건 좀 그르네 ㅋㅋㅋㅋ 아 6연속으로도 안나올수 있어요 두개 나올수도 있나요 두개 무조건 하나야 나오면 무조건 하나인가 말이 안되는데 이거 무조건 하나 나오는데 안나올 때도 있다고 쓰레기인데 아 콩벌레 꺼져 이씨 디아가 그래도 확률이 더 높겠지 아 두개도 나와요 자 이번판으로 끝내자 자 또 안하신분 자신있으신분 들어오세요 오셔도 될거같애 지금 딱히 대기하는사람이 없었네 으아 아 오우 디아는 차익으로 그냥 차익이 없어 지금 뭐 있었나 볼까요 대검 한송검 렌스 걸렌스 음 해보 이렇게 있는데 해보가 이거 무슨 해보지 어 나도 렌스 할까 렌스 할까 난 걸렌하고 싶은데 수면 걸렌이네 음 그러면은 렌스 렌스 쌍렌스로 가죠 렌스 아 좀 나도 편하게 좀 자오자 아 좀 편안하게 아 내가 이거 한송검 했으면은 솔직히 좀 잘 서포트 할 수 있을 자신이 있는데 한송검 할걸 그랬다 렌스 두명 하면은 쓰읍 좀 힘들거 같애 한송검이 껴있긴 껴있어야 되는데 이거 음폭 음폭 말고 마비투척 음폭 음폭 얘는 싸우는걸 보고가자 싸울때 가서 오지게 똥꼴을 찌르죠 망청이들 누가 이기나 아 아 아 아 어이 섬광탄 이거 섬광이 없어? 섬광이 없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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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디아부터 무조건 까만디아부터 아 뭐야 돌멩이 던지고 있었네? 나 뭐하냐고 아 스톤이잖아 제발 디아야 으허 으허허허허이 이게 더 약하지 않나? 몰라 아 편하다 렌스 status 이게 뭐야? 아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 갑자기 거기서 교체를 하시면은 좀 그렇다 좀 억울 했어요 방금 솔직히 좀 억울했다 이거 억울했다 이거 억울해도 되는 것 같다 아 억울해 지급비야 지금 끊겨요? 아까 나도 트위치 방송 모르는데 오지게 끊기더라고 새로고침 막 해보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 난 몰라유 인터넷 그거에 따라서 다 틀린가봐 너 딱 걸렸어 일로와 딱 걸렸어 어떻게 때리더라? 야 하자 이게 맞는다구? 연동 깔아드림 아이씨 다 갈았는데 얘 찡만하면 되는데 찡만하면 되는데 나 여기좀 갈자고 그래 놔봐 좀 아 놔봐 아아 아 그만 밀어 아 개가식들 딱 줬다 잡았스 잡았스 확실히 아까 대검할때보다 빠르구만 아 잠깐 홀이 튕겨 열받아 죽겠어 이게 마비 홀리네? 아 아 무빙이 더 빠르구나 그렇고 그렇지 카운터지 깨워주고 깨워주고 오 아 이게 안 끝나냐? 그렇지 한 대통? 그렇지 개빠르군 6분 컷 내버렸다 아 아 아 아 솔직히 별거 아닌데 말이야 그냥 코인 두개 주지 이제? 슬슬 확실히 렌스가 좋아요 여기서는 뭐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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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도 찍었는데 제발 아니 비룡 코인만 세개 나와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냐 죄 있는 대로 고지곳대로 다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 지금 두 판 연속으로 안 나왔어요 아 환장 나 내일기는 언제 잡냐고 모날못인데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맞나요 네 크나큰 고통 한번 더 갑시다 이번엔 두개 나오겠지 에이 생각보다 안나오는거였어 어휴 꼴딱지 가자 한성검 쌍성검 플스버전이에요 오늘 왕낼기 플스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가지고 킨겁니다 스팀은 아직인가봐 뭐 먼저 맞추고야 칼? 독칼부터 맞추고 근데 얘는 독칼이 또 없네요 폭탄을 맞추고 하자 폭탄 여기다가 폭탄을 이렇게 놓는거 이렇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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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잇 아이씨 개빠라네 포효 이걸 딱 피해줬어야 됐는데 그렇지 잘한다 아 꼬리 치워봐 이씨 아이씨 한성검님? 흐흐흐흐흐흐 한성검님 아이씨 아아 더럽고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펴펴펴펴 호들어 패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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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안 보인다 태형아 소리 탈 것 같애 먹어주고 조코 약점이 안맞아 아따 정신없다 아따 아따고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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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검은 놈 뭐야? 검은 애 자? 아 자는건 아니구나 아씨 가서 맞아왔네 홀베시어 으으읍 앗! 앗! 왔다가! 오 형님! 형님 형님! 안 돼요 형님! 아으! 맞춰봐요! 앗! 아이 물가는 뭐야 왜 막다가 말아 운용창을 맞추는게 빠르지 않겠어? 내려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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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자! 예쓰! 어! 개빨라! 역시 한송덤이야 렌스보다 더 빠른데요 킹송덤 솔직히 두개 줘야됩니다 두개가 뭐야 세개 줘 세개! 세개! 어! 나! 하나 나왔네 하나가 어디야? 하하 에이 그러게요 격변입니다 격변 발도 아이템 사용은 진짜 증언통이었는데 유일한 한송검의 장점이었는데 한송검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이었는데 간접 너프 당했어요 응? 본인만 쓸 수 있는 스킬을 남애들이 다 쓸 수 있으니까 이건 너프가 맞지 정말 불쌍해요 한번 한번 이거 잡자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 이거 한송검 안티가 있나 개발진중에 어째서 참 희한해요 그거 아니 격려왕 코인 노가다 중이구요 이것 때문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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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넬기 잡으려고 장비 맞춰야 되는데 격려왕 코인이 좀 모질래 그래가지고 이루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쌍검 리치? 한송검 리치 늘려주기 그러게 한송검 좀 어떻게 좀 해줘 한송검 살려주세 한송검이 좀 근본이 없어졌어요 월드와스는 이거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 플레이가 아니라 자꾸 무슨 메뚜기 마냥 폴링 몇이면 써대니까 근본이 좀 없어진 너프해야 됩니다 오오오오오 아니! 그걸 그렇게 굴러오신다고 와우 아 나 미치겠다 이거 싼거 개 잘못된 선택이야 아 와 와 흐흐흐 으어어어 아 쓰레기 대쓰레기 함정이랑 다 쓰려 아 땡긴다? 한 명도 안 맞았다고 아 뭐 할 수가 없네 지금이야 이씨 아 아 개가식들 아 진짜 개 바람이다 정말 이씨 소소소소소소소소소 아. 뭐 다가가면은 지진 걸리고 이거 뭔가 뭔가 잘못됐어 거짓같애 뭔가 잘못됐음 어 뭔가 잘못됐음 데미지 100등줄 알았네 어 10 10 정말 약하다 반성검 출동 아 쌍검이지 휘정 휘정 맞질 않아 어으 어으 계약해 이딴걸 얻어놨어 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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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헉 헉 어억 어어노노 깜짝깜짝 있는거 우리 는 다 써야지 얘네 하는거 좀 보세요 아우 역겨워라 긁어드림 뒤에서 툭 어 나 왜 안맞았냐? 나이스 백박딜 백박딜 넣어줘 잡혔어? 아 왜이렇게 빨리 잡혔어? 너 언더스탠드 왜 잡혔지 저거? 이해가 안되는데 노 노 에이 아 폭탄 쒸안! 한 번 더? 한 번 더? 각인듯? 이제 코인이 형 하나만 먹으면 돼요 하나만 딱 딱 하나 그렇지 어 왜 이렇게 빨라? 생각보다 빠르다? 뭐야 님 잘했나요? 왜 이렇게 난 별로 딜 안했던 것 같은데 태도가 딜을 잘 넣었나? 도우라는 세 번 것인데 내가 이게 도칼이었어? 그것도 몰랐는데 단 하는게가 설마 안 나왔을까? 와 A랭크 찍었다 와 안 나왔다 와 와 이 콩벌레저스들 왜 이렇게 짠 돌이지? 얘네 한번도 안주네요 흠 휴우 슈렉 게임 안되겠어요 이 콩벌레저스도 안되겠고 디아로 갑시다 으흠 한번만 더 줍시다 한번만 더 에이 넬기 첼퀘 그 어 넬기 첼퀘는 뭐야? 아 이거 말고 딴 퀘스트가 있어요? 병룡왕 코인 주는거 구루야? 그걸 왜 지금 말해 챌린지 퀘스트? 격투대회만 주는게 아니요? 뭐 이렇게 많아 세 페이지나 있네요 뭐 해야되요? 사리의 파동에 눈뜬용 원투쓰리가 있고 멸진룡 터벌도 있구요 뭐 해야되? 멸진룡 터벌 원투쓰리도 있고 사리 중에서 아무거나 아 이게 무기만 바꾼거구나 음 아 이놈의 넬기 여기서 넬기 연습 좀 해야되겠어 요거 두번째가서 해봐야지 차액? 그딴거 없어 달거리 부술거임 앞으로는 오케 왔어 저 티켓하나 있어야 류 더딥기 복장만들수 있어요 아아 저 색깔 다른 류 복장말라는거죠? 까마복 도복이었나? 류 퀘스트였어 이거? 으음 그럼 이거 잘됐네요 난 이거 했던 기억이 없는데 나 이거 안했지 한번도 안했던거 같애 나이스인데? 겸사겸사 하면 되겠네요 경룡왕 코인은 확실히 나오는게 맞아요? 아 그건 까만색 더보건 채색이야? 아 그래? 그냥 상위류 복장인가보다 그죠? 옛날 류 복장은 거의 못 써먹을 지경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되게 하위래서 빠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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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력 이놈 감마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어딨어? 어딨어? 으아아아 바로 이어서? 쿵 쿵 쿵 쿵! 다 들어맞았다 으아악! 딱 피해주고 쿵으로 찍어요 으으! 아 머리 아까운데 애매해 애매해 딱! 와우 와우 이거 좋은데? 좋은데? 웨우 웨우 다 피했어요 야! 지금 저거 어떻게 웨우 벽탄이 있구나 좋은데? 웨우 진짜 군더더기가 없는디 아 이거 3분 30초가 컷이었구나 아 근데 안나왔어 주는거 맞에 수료방 코인 주는데 어 또한 줌 이거 세계랭킹 몇인지 궁금하다 한번 볼래요 왕낼기 벌써 잡으셨나보네요 아 못잡았는데요 못잡아서 이러고 있는데 아 이거 1분도 안나온다고 아 미친놈들 무서워요 본창님들 1분이 안나온다고 뭔짓을 한거야 도대체 미쳤는데 아 뭐야 두배를 더 줄여야된다고 지금 기록에서? 장난하네 아 그래서 주는거야 안주는거야 뭐 2밴낼기퀴를 해야된다고요? 바젤을 향 강킨 챌린지퀴 하면 잘줌 바젤강킨은 뭐예요? 바젤강킨이 뭐지? 바젤강킨 어 역겨운데 바젤강킨? 두마리 동시나오는거니? 여기 없는데? 바젤강킨이 어딨어? 잘못말한거야 뭐야? 바젤강킨은 격투대회에서 없어요 아는사람이 없어여? 어? 챌린지에 있을텐데 없잖아 바젤은 있다 그냥 바젤? 그냥 바젤을 말하는것인가? 바젤 따로 강킨 따로? 아 지금은 아 나왔었음 아 나왔었음 이씨 이벤낼기 잡아오세요 이벤낼기가 뭐야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확실해? 이거 맞아요? 이벤트라고 써있는데? 음 낼기는 역전 낼기 챌린지라네요 아 그래요? 아 역전이 아니라서 이건 또 안줘요 어 에이씨 아 그래도 한번 잡자 바젤 혹시 모른다 나올수도 있어 지금 노리는 쾌가 있으신가요? 지금 경룡왕 코인 먹을라고요 흠흠 근데 콩벌레 두마리랑 디아 두마리 잡는거 물려가지고 다른거 없나 해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나온건데 그건 두개밖에 없나봐 두개밖에 없는거 같애 아무래도 그래 아 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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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만 죽이는데 한번만 더 아뇨 조총금 만들 생각이 아니라 맞박 파츠 좀 만들어가지고 나 지금 왕낼기 잡을 세팅을 좀 맞출라구요 아 바젤강 걔는 17일날 나와 그럼 이거 잡아도 안 나와요? 에이씨 결국엔 디아 두마리를 잡아야된다 이거 그냥 심신뿌리 땅콩으로 한번 하죠 나 이거 안해봐가지고 되게 궁금해 게스트가 하나같이 격추장 바젤이야? 격추장 바젤 나 처음보는거 같은데 오우 이리와 마비네 에잇 내가 잘피하는데 음 내가 해모 마비 한마리에서 마비 스턴으로 간다 야 야 야 야 인마 이거 아니지 후 인비도 높아지 어 야 해봐임 빠꾸거 좋더니 없어 야 꺼였다 또 아 아 일어났어 아 이게 걸리냐 아 이거 예전에 안걸렸는데 저기서 안녕 저거 안걸리는데 저거 엉덩이 뒤에서 아 일어나자마자 걸리는 위치인데요 저거 아 아 나 빼는 저 반대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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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해요 내가 이걸 까먹겠어? 어휴 어이가 없네 생쇼 안나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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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탭 거리가 저렇게 길었어? 쉿 쉬ý 띵 덧가려드림 또작 으아 한번더 시도 한번더 시도 여기 완벽해 완벽해 됐어 이거 일어나자마자 걸립니다 그렇죠 솔직히 안걸리는줄 알았다 걸리네 뚝뚝뚝뚝뚝뚝 그렇지 아이 좋아 나도 좋다 아 좋다 그렇지 마비 마비스턴 마비스턴 수면 마비덧 구멍암정 있는거 다써 겁나 빨릴게 마비스턴 으악 따가 안맞아 갈까리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으악 어 생각보다 아프잖아 큰일날뻔했는데 으악 더럽게 안맞네 뭣도 쓸거 없냐 끝이야 이제 까림연통 오 얘 날았다요 코 요 타락 какое 플렉하게 고 viele roo 아 정말 어이없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BU 와 바닥에 똥 싼거 봐 개 역겨워 진짜 야 토미노 토! 어 뭐야 토! 어어! 에이씨 가스가 떨어졌니? 아 개똥 쌌네 첫판이랑 대조가 되네 으이씨 마셀저스기 이놈이 체력이 많아가지고 당황했어 으으으아 아깝다 이거 5분이 A랭크였었죠? 실패 음 1분 오바 안나왔죠 아 격두나 챌린지캔은 갈무리하면 뭐 나와? 안준대잖아 나도 물량말고 저 템 나오는줄 알았네 한 번 더 갑시다 아 개자식들 에이 역겨워 너무 싫어 이번엔 조충곤으로 한번 A랭크 띄우고 싶은데 조충곤으로 이 자식들은 딜을 잘하려면 어느 부위를 때려야되냐 정확하게 속살을 때려야돼 속살 때려도 막 딜이 잘 안들어가 어떻게 해야되나 어떻게 해야될까? 날개요? 아 이것들 날개가 아니라 지금 공벌레 잡으러 간다니까 공벌레? 날개 없는데 뭘 때려야되지? 어딜 때려야되냐 배떼기인데 배떼기를 때려야되냐 자꾸 팅팅팅기니까 그게 문제야 아 조충곤을 안하면 된다 명쾌한 해답이네요 조충곤을 안하면 해결됨 내려가지 말아봐요 총 한번 쏘고하게 두마리 다블 여기다 이렇게 똥을 뿌리고 그 다음에 조용히 내려가서 이걸 쫙 레버를 땡기면은 이렇게 되는거라 그렇죠 이거죠 나도 나도 그거 먹기 위해 좀 아 저거 비켜봐 아우 시뻥시럽게 죽겠네 일단은 강킨 먼저 때리는게 나을거같아 강킨 먼저 때리고 저 뼉다구 자식이 너무 딱딱해 지금은 조금 딱딱한 뼈가 풀리면은 그때 때리는게 나을거같아 아 시작이다 너무 역겨워 둘다 강킨임 아 그래요? 우르라 강킨임 이놈부터 하나는 강킨이네요 아 이름 한 번 되게 헷갈려 안중요해 아 이름 한 번 되게 헷갈려 안중요해 아 으악 아 미친놈들 흐웃 아이 뭐야 불왜 맞아 불왜 맞아 저준분 쓰레기야 점프를 피했잖아요 이게 뭐야 다 튕기잖아요 쟤 있는대로 다 튕기네 너부터 딱 뜯 아우 정말 이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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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씨 아우 예를도 노란색이요 어 어라 어라 지금 카메라 앵글상 안보였어요 안보였어 안보였어 난 속도를 눌렀고 뒤늦게 보였어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아 쫌 으아아아악 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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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으아악 쟤 쓰레기 쓰레기 아우 저 친구 왜이렇게 쓰레기됐어 왜이렇게 약해 너무 약해 으아악 대충 이 정도만 해도 평타 쳤는데 어! 이게 맞는다고! 어..어..잠깐만.. 흐흐흐흐흐 개고생 근데 족신고는 다른거 다 그대로 놔두고 단참한 포즈로 돌아와도 사기무기 되서리 총 딱! 그렇긴 하겠다 그치? 딜은 확실히 너무 크게 불어거든 그게 너무 아쉽다 이거지 포즈 때 어땠냐고? 슈퍼 개사기 파티에 꼭 하나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없으면 거의 게임이 안될 수준? 한 번 막봐버리면은 머무지 탈출이 안되는 무기 아 예리도 왜이렇게 갈리냐 딱 피하고 나이스 고고고고 음 휘리릭 음 휘리릭 음 휘리릭 음 휘리릭 이거 휘리릭 하는게 이득인가요? 난 모르겠어 어 잡았다 와 등짝을 오지게 쑤셔서 잡았죠 오케이 현재 차지엑스? 글쎄요 현재 차지엑스 포즈 때 차지엑스는 더사기였는데 아 사실 모널이랑 포즈랑은 비슷하다 어 크로스에서 개똥망 위기였었고 제 기억으로는 나왔다 나왔다 차지엑스는 포에서는 좀 쓰레기 포즈에서는 개사기 그리고 더 크로스에서는 좀 쓰레기 좀 부대기 내 기억으로는 크로스는 잘 모르겠어 월드는 이제 슈퍼 개사기 월드는 이제 슈퍼 개사기 만약 아이스본에 해보 앉아서 돌아오면 몬스터가 불쌍해질 듯 아 그거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앉아서 왜 없어진거야 응? 기관용탄 구데기야 너무 인간적으로 앉아서 속인데 해보는 이 다 됐네요 흐흐흐 흐흑 근데 예전엔 풀렸어 예전에는 그냥 한번 초고출력 때리면은 빨간상태건 노란상태건 무조건 다시 원상태로 풀렸거든요 한번 쓰면은 근데 딜이 개 미쳤거든 쓰레기 정말 미쳤어 그냥 때리면은 무조건 스턴이야 머리 때리면 거의 무조건 스턴 이쁘게 들어가면은 첫번째 스턴은 거의 초고출력 한방에 무조건 걸렸구요 두번째 스턴은 한 한방 두방만 때리면 또 걸리고 세번째 스턴도 막 두방 세방 때리면 또 걸리고 그래 그게 좀 사귀였었지 그래서 몹이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지금 근데 스턴치가 많이 너프를 먹었죠 그런 차이가 있었다 생각이 드니까 뭐할라그랬지? 그래서 내가 뭘할라그랬지? 정룡이 가호였지? 길드크로스 맞박이였죠? 근데 길드크로스 이 베타가 어 1슬롯짜리 3개 이래가지고 이거를 꼭 만들어 했어야 했었어 간다 개 쫄버 세트 간다 제가 진짜 극강의 쫄버 세트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하고 장식품을 여기다가 체력줄 3개 박는거에요 체력줄을 3개 이렇게 하고 가호주도 하나 딱 박아줄거에요 가호주도 딱 박아서 정령의 가호 3레벨 만든다 강화도 풀강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무기는? 한마디 호지 때 유탄차액은 초고출력 한두방이면 몬스터 부파도 와장창되고 데미지도 세고 스턴도 잘걸고 그냥 꼬리만 개검한테 양보하지 나머진 차액이 다한대 그냥 해머가 저 뭐야 때릴라 치면은 어어 차지엑스님 오셨어요 하면서 비켜줘야 했었어요 해머가 막 어 꼬리 때리러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비켜드렸어야 했어요 정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어디 감히 어디 감히 해머놈이 머리를 지금 와 이 차지엑스가 있는데 그래서 좀 많이 해머 살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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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죠 지금이야 뭐 차지엑스가 스턴을 그렇게 잘 거는 편이 아니게 됐으니까 해머가 파티에 있으면은 차지엑스가 비켜주죠 보통은 근데 포즈에서 차액이랑 해머가 같이 있으면은 되게 난감해져요 되게 난감해져요 무조건 비켜줘야 되거든 근본력을 따지자면 해머가 무조건 머리를 맡아야 되지만 차액이랑 해머가 같이 만나면은 좀 갑자기 분위기 쌓아야죠 좀 그랬다 근데 뭐 월드에선 너도나도 내충주받고 머리에 몰려가서 패도됐니?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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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시대가 많이 좋아졌죠 생각해보니까 맞아맞아 내충주가 있었지 네 되게 좋아졌죠 그래서 나 뭐할라 그랬니? 자 지금 뭐해야되냐? 간파 6이구요 공격 3이구요 체력증강 3 슈퍼해심 3 약특 약특이 모자르네 약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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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라 통격주가 몇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네요 뭐어 통격주가 설마 두개 있다고 진짜임? 두개 아니겠지? 진짜 두개야? 통격주가 두개였어? 와 PC버전에서는 통격주가 다섯개 넘게 있는데 풀스버전에서 통격주가 두개네? 노 이거 통격주 없으면은 사람 사람 아닌데? 사람값을 못하는데? 혼신을 버려야된다고? 이걸 혼신을 버려야되나? 일단은 잠깐만요 아이샤 호석을 그러면 약특호석으로 바꾸고 좀 그런데요? 혼신주는 몇개야? 제발 혼신주 혼신주 없으면 안돼 아! 혼신 안한대 이씨 아아 난감해 아아 난감해 슈퍼헬심은 뭐 지금 떠있는데 어디 박혀있는거 아닌가요? 박혀있으면 여기 보이지 아아 이거 조졌네 통격주가 지금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아아 이렇게 두개를 한 마리입니다 스읍 회심률이 30%나 50%의 차이는 너무너무 큰데 가차고고 지금 통격주 뽑자구요 아! 그러면 되겠네 마카 할머니를 찾아가서 지금 연금을 해서 통격주로 뽑으면 되겠네 굉장히 이지하고 나 지금 4만 포인트도 있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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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스읍 스읍 내 모식이주는 다 거릅니다 내 모식이주 다 그냥 갖다버릴께요 처음엔 역전왕 내기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가는 거죠? 글쎄요 아 이 할머니 믿을만한 사람이 아닌데 칼날 연마 칼날 연마 하나가 있으면 되죠 부격주 시만주 정비주 정비 꺼져 궁지주 꺼져 꺼져 궁지주는 다 갖다 버려야 된다 제발 짠 내 속주 쓰레기를 넣어서 쓰레기만 나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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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거 갈아서 에밉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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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쓰읍... 아... 이게 좀... 안 좋네요 느낌이... 느낌이 안 좋습니다... 주... 뭐야... 혼신주... 자... 지지락 꺼져... 시카 주 꺼져... 지시주 꺼져...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서 장식주 뿌리는 자그라스가 풀려 있잖아요... 아이 거기까지 가기는 좀... 너무 멀다... 뭐 통격주 먹을 때까지... 그러면은... 왕낼기 안 잡을래? 그건 좀 그렇잖아... 아이템 사용 강화는 뭐죠? 절대 안 쓰지 않나요? 지속주 뭐야 이거? 5개만 그러자... 가호주... 폭사주... 보모... 보모... 보모 2개만... 흡입주... 흡입주 하나만... 만족감은 꺼져... 성납주... 성납주도 2개밖에 없었어? 이야... 왜 이렇게 못 먹는게 많아... 어... 도약주... 해피걸이여... 이거는 있어야 돼... 2개만 가려줘? 아이 모르겠다... 몰라... 공복주... 채술주... 강주주... 포수주... 포격... 포수주 꺼져... 포술주가 아니잖아... 꺼지세요... 역상주... 앙심... 앙심... 안쓰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불굴... 불굴 꺼져... 역경주... 아 불굴... 아 불굴 하나 내비두고 그랬나? 가끔 넣으면 재밌는데... 나는 수레를 탈수록 강해진다... 아 진짜 쓰레기만... 진짜 쓰레기만 나오잖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진짜 쓰레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아 힘의 해방... 개쓰레기인데 이거 갈고 싶다 진짜... 아... 너무 갈고 싶은데... 뭔가... 개르긴... 뭔가 없으면 아쉬울 것 같아... 왕래길을 잡자... 털림 장비를 맞추러 가자... 격대... 또 필요한게 뭐지... 통격주가 없네... 강원랜드... 탕진왕짜그리... 그리고 왕래길을 잡는것은... 먼 미래의 일이었다고 한다... 아... 아... 더이상 갈게 없네요... 아 갈게 없네... 이씨... 아... 아... 이할머니 진짜 절대 믿음 안됨... 그럼 이거 커스텀은 어떻게 할까요? 좀... 의견좀 제시해 주십시오... 이거... 커스텀이 살짝 꼬였어... 자그라스 잡는거 말구요... 커스텀만 어떻게... 샤프하게 좀 바꿔가지고... 어떻게 안될까? 지금... 약특3을 띄워야되는 상황인데요... 어... 약특을 호석으로 넣으면은... 약특을 이렇게 챙길 수가 있는데... 통격주 하나 끼고... 호석으로 해가지고... 약특3레벨을 챙길 수 있는데... 또 호석으로 약특을 넣어버리면은... 혼신이 빠져요... 혼신주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혼신주가 빠져가지고... 혼신... 때문에... 좀... 되게 아쉬워... 그냥 혼신을 깔끔하게 포기를 해버릴까? 쓰읍... 혼신을 포기를 해버릴까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되게 아쉬워... 되게 뭔가 아쉬운데... 혼신을 포기하는건... 너무 아까운데... 아... 이제 보니까... 간파도 있고... 약특도 있으니까... 그냥 혼신을 넣지 말까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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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심률 25%에... 지금... 75%인데... 그냥... 혼신을... 버릴까? 그게 나을까요? 그게 낫다고 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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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신주를... 근데... 딱히 넣을게 없어요... 이제 보니까 이슬로짜리... 용기사 하나 빼고... 왕태호 하나 넣거나... 왕태호 기반으로... 바꾸셔도 좋을 듯... 왕태호는 또 뭐야... 용기사 하나 빼고... 왕태호를 넣자구요? 경령의 가호는... 확률 발동해서... 그냥 머리를 바꾸시미... 아니요... 그걸 위해서 지금... 한시간 동안 녹아다 뛴건데... 나 이거 한번 뛰어보고 싶었어... 정령의 가호...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감마 장비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제가 장비 비는게 많을겁니다... 카이저 감마가... 나나를 거의 안잡았어... 나나... 나나... 말하는건가? 카이저... 뭐? 카이저 감마가 뭐야... 아 왕태호야? 이거 왕태호부터 잡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 일단은 그냥... 일단은... 오늘 좀 파밍 열심히 할테니까... 왕태호를 전혀 안잡았네요... 음... 소재가 좀... 일단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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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얘는... 얘는 커스텀이잖아... 뭐 이렇게 진지하게 맞춰... 그냥... 일단은 대충만 맞추세요... 뭘C... 이거 맞추고 좀... 여러번 잡아서 좀... 어? 쌈박하게 만들면 되지... 일단 비는게 너무 많잖아... 내 충주가 있어... 내 충주도 박아... 솔풀세트랑... 멀티세트 겸해서 쓰죠... 그냥... 체력주 3개... 초심주 하나... 통격주 하나... 딱... 어... 간파 6... 공격주... 어... 공격 3레벨... 체력증강... 슈퍼예심... 약특... 병령의 가호...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가호주... 가호주 하나를 끼구요... 대충하는 김에... 화사장력으로 가시죠... 화사장력은 좀 그렇습니다... 스읍... 가호주 어딨냐? 가호주 여깄다... 가호주... 아 근데 이거 슬롯이 이렇게 큰데... 스읍... 이렇게 큰 슬롯에다가... 일자리 박으면은... 진짜 개선해보는 것 같아... 느낌이 되게 안좋아... 여기다가 이제... 공격주도 하나 받구요... 공격주 어딨죠? 공격주... 음... 공격주 하나 받고... 간파 6... 공격사... 체력증강 3... 수퍼의 실상은 약특 3... 정령의 가호 1... 강화지속... 강화지속은 뭐야... 혼신... 음질감소... 오케이... 또 박을꺼 뭐있지... 심안주요? 심안주... 크... 그렇다네... 심안주... 또 뭔가... 아 공격이 검은가시에 튕기는게... 확실히 심안주가 좋을까? 아 뭔가 심안주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돼서... 심안주 어딨냐... 근데... 심...안...주... 회피주 넣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심...안...주... 심안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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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있다... 으아악... 어 나름대로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네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나름대로 깔끔해... 용기사는 근데 뭔 세트야... 어... 예리도가 소모되지 않는다... 쓰읍... 혹시... 음... 나름대로 깔끔하게 떨어지는걸... 왕낼기 가시가 되게 금방 굳어가지고... 필요할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검은가시 내는 속도가 좀 빨랐던것 같기도 하구요... 다 됐나... 커강이... 어... 용기사 세트는 다 됐고... 쓰읍... 맞박을... 있는대로 강화를... 해야되겠는데... 이게 좀... 모자랄것 같네요... 느낌이... 느낌이 좀... 모자랄것 같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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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명등해머있고... 굳이 용기사... 4세트 할 이유가 있나요... 명등해머... 니까... 용기사 세트하는거 아니야? 잘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어... 풀강이 됐나? 지금 몇... 방어력 몇이야? 481! 근데... 얼음내성... 불내성이 좀... 괜찮아... 쓰읍... 명등무기랑... 용기사 세트랑... 되게... 세팅이 안좋아? 그... 궁합이 안좋나? 난 좋아보이는데... 여기서 더 이득볼려면 뭘해야돼... 난 이거 괜찮다고 보는데... 뭐...뭐...뭐...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요? 그냥 명등해머... 명건 믿고... 빡딜새 챙겨가는... 사람도 많긴한데... 취향이... 음... 취향... 왜이렇게 이... 빈... 빈공백이 많아...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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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왕낼기 오늘 나왔대요 오늘 뭐 오전에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나왔어 아까 해가지고 개 털렸어 머리 끄덩이 그냥 잡아 뜯겼어요 그래가지고 좀 재도전을 해볼라 합니다 근데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좀 갔다 와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 이번엔 가서 이겨야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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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만나요. insight 타열.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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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25% 되게 높은데? 되게 높은데 그거 한번 터짐직한데 안터지냐? 가호보다는 불구리달 웃기지 마라 이제 안탄다 자 보세요 전략적 플레이 거름탄을 딱 여기 껴요 낀 다음에 여기다 딱 쏴요 어이? 뭐지? 하면서 가는데 여기다 착 갈겨주면은? 어이 천잰데? 이걸 피해? 흐흐흐흐흐흐 조졌네? 아 머리도 못 때리고 시작했네? 때렸다 때렸다 아 사이즈가 아까보다 크네? 조졌네? 어 이거 이거 그지같애 뚝뺑뚝뚝뚝뚝뚝뚝이 으악 가로 퐁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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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아 벌써 복장이 나갔다고? 좋아 아 아 제발 다리 아니 굴렀어요 좀 누워있어 어 머리맞았다 나이스 으흑 으흑 나이스 호잇 피하고 뚝 으흑 이게 왜 빗나가 맞으라고 그렇지 어어 쓰레기 게임이야 따 따 따 따 따 따 아이씨 아이씨 장난하니 가슴 아이씨 짜증나 쟤 쟤 쟤 흙 뿅 흑 흑 좋아 뚝뚝뚝 에어리얼 한 바로 바꾼다 으으쉬 오쒸 크으으 좋다 꽥 오케이 이거 잘 피하네 으 아 이게 턱에 맞아 이거 지금 맞췄어야 했는데 조졌다 아니야 으휴 어 아 이거 개사기야 저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 뿔 뿔 뿔 뿔 뿔 저거 봐 날라 찍기가 너무 아프다 왔어 음 쿠샤는 맨날 말려 사려야 되겠다 사리는 타이밍 오 어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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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더러워 슬슬 피신복장 입어야되 어 아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 흐허허허헣 가호 터졌다 개나이스 이거 맞고 버티다니 이버좀! 어 나이스 다 들어가나? 아! 아 왜이렇게 빛나 나이스 나이스 차라리 이겨나 으이씨 으이씨 좋아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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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 되기전에 뻥 뽑아야된다 으이씨 크으 머리 잘맞네 진짜 그렇지 강어포 아 좋아 아 잠깐만 그만 그만 할켜 진짜 귀신같이 피신복자 끼고 있어요 저거 핥킥이만 쓰네 어어잇 안피해도 되잖아 저거 따 되나? 따 까비 따 되나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나이스 덤 아니! 아 근데 개쎄 꼴 꼬 꼬리가 저렇게 세다고 아이씨 Soon 한박차 빨랐어요 피하는게 아직 일수리지 할만하다 그래도 할만하다 체력주가 있으니까 확실히 버텨요 확실히 버텨 아까는 이거보다 더 비참하게 털렸어요 잠깐만 비약이 없어 하도 처박고 다녀서 없어? 잠깐만 나이스 아이 좋다 지금 10분 안됐지 아끼던거 하나 먹으시고 먹으시고 제도핑을 하시고 갑니다 데미지 경감 엎 hy 이제 보니까 아타는 순간 이 소리도 버렸어 도대체 왜이렇게 센거냐고 아 이거 다시 다 먹어야돼 미치겠네 진짜 환장하겠네 이거 안먹어 안먹어 내려가서 먹어 아 좀 먹자 인마 이씨 아 아니 어 어 개미 마이크로 컨트롤 무빙 아 쇼 안으로 피어야돼 어이 왜이렇게 안맞냐고 가호 아 아니 하하하하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씨 씨 하아 하아 안때리는 척 하다 갑자기 180도 휙 돌아가지고 대가를 찍는데 너무 아픕니다 하아 아 아 너무 고단순데 이놈 힘들구만 아 이게 실패한다고 다시 갑니다 이렇게 된거 노빡구 디아 한마로 가실 디아 한마요 아 근데 생각보다 폭파 한마가 좀 궁합이 잘 맞는거 같애요 까시 부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폭파 터지잖아요 뻥뻥뻥 나쁘지 않은거 같애 까시를 빨리빨리 비비 rim 아으아 다시 갑니다 이번엔 티켓도 쓸게요 아 1-2패 꽤 잘했는데 3패가 도무지 딜찬스로 못 잡겠어 저m 이톱 이것때문에 버섯 에호가 쓴다는 사람도 있어요 나정도면 준수한 편이군 정령의 가호 3개 아 근데 저 갑자기 꽝! 하면서 내려 찍는게 너무 빨라 1초도 안되요 시간이 인간적으로 너무 빨라 아이스본이었은 댕댕이가 살렸을텐데 아이스본을 빨리 내지 않은 캡콩 때문이다 그니깐 아이스본에서는 막 살아나던데 멜기야 까불어서 미안해 넌 뒤졌어 일로와 딱걸렸어 넌 진짜 끝장이 끝났다 여기다 똥을 딱 뿌려요 그럼 저놈이 오겠죠 바로 저 일로와 너 뒤졌어 가만히 두지 않는다 아 이거 왜 빛나가냐고 이 개쓰랭게임아 이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아야라! 모르겠다 이씨 흑헛ㅎㅎ 흐흑흐흐醜 좋아! 어 이거 상당히 좋군. 좋은 시작이야. 안맞아 이거. 우이씨! 어퍼컷을 날렸어 했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부동을 믿는거 아니야? 부동을 믿어? 적당히 믿어야 돼. 촤악! 어우 잘 피했어. 인사 정말 열심히 하네. 가시 뽑아야 되는데. 가시 뽑아야 되는데. 가시 벌써 까매졌다. 되게 빨리 까매진다. 어떻게 저리 빨리 까매진대요? 아... 빨리 까매지는 만큼 빨리 이거 필살기 되게 많이 써. 샛! 샛! 보면 참 애머로 때릴 각은 참 잘 보시는데 말이야! 스테레 라이딩 짭보수여서 문제지! 쫌 살입시다. 쫌만 사리면 이길 수 있을것 같아. 쪼금만. 아냐아 아 삐끗 탁 까로 쿵 안맞나 이거? 맞네 맞네 어 아파 아파 피를 잘 봐야돼 피 툭툭 쳐맞다가 뒤진 마이크 좋아좋아 이거 툭툭 결정 하나 가지고 해 하...괜찮을 듯 하면서도 이러다 이제 훅 가니까 문제여 아직 안먹고 끝 좋았다 음 좋아 쿵쿵 따갑시다 하나 둘 짠 어우 잘 피하네 세번 연속을 다 피했다 요건 기분이 좋아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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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려찍기 계속 쳐맞아서 뒤진다 조심하셈 자꾸 저 기습 내려찍기를 쳐맞아 나는 이거 이걸 자꾸 쳐맞아요 오 나이스 꽝 아 근데 저게 오른손으로 찍느냐 왼손으로 찍느냐 모르겠어 가로쿵다 가로쿵다 딱 그렇지 이거 잘못됐다 그냥 해 구샬도 한 대 맞고 구샬도 한 대 맞고 나 옆에서 좀 거들어줄게 나 여기 거들어줄게 때려주세요 건네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썼어 그거 필살기 왜 썼어 와 와 살았다 쟤 왜 안싸워 어 뭐야 이거 세력 다툼 안하니 이제 하네 아이씨 안하냐 아아 쭉 꺼져봐 아이씨 제주끼 그냥 싸우는데 단영의 킹호가 술에 두 번은 줄였다 음 꽤 꽤 잘 뛰은 것 같죠 가만히 보면 아아 저 포요 이씨 아 좀 내 머리하고 아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왜 나 구샬 때리고 있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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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toutes 아마 난입하는 중의 losing 거라면 세력과 superfic Poll 그런 것이요? 그냥 내버려둘걸 그랬네요 아~~ 괜히 건드려가주고 저것들이 지금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지금 작정을 하고 나를 작당몰이를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정말 억울하네요 진짜 가냥이 내비둘꺼 그랬어 이거 아 이거 뭐냐고 이거 진짜 내려찍기 어 어휴 깔린다 아 무서운데 아 형님 형님 아 아 벌떡 일어날 때 이거 아이씨 아 아이 좀 아 그런데 좀 흐흐흫C 아 아씨 너만 때리냐 어이 갑자기 이소레 타버리네 아까 전판이랑 똑같애 갑자기 이렇게 망해버리네 저 놈 뭐야 도대체 나도 좀 때리자 응 저 놈이 그니까 빠른 잽을 날릴 때 왼손 때리냐 오른손 때리냐 도무지 모르겠어 그것만 알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부시고 싶어 가자마자 또 필살기 쓰겠네 피신좀 입으세요 아 이거 피신 아낀다고 해가지고 안쓰고 있었지 아이씨 3패드 넘어가면 써야지 했는데 야 써봐 난 피하지 않겠다 후우우우우우우우.. 아잉 그냥 내가 철도 철매가계살을 했는데 앞발 조심해 앞발 앞발 아프다 아프다 아 이씨 어 여기 지진 판정을 돼 있어 와 이거 어떻게 피해 막 이동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냥 좆 패는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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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 수 있게 아 또 이 개놈 자식이 언제 때리냐 저거 어 이거 절록 으응 아 드디어 맞췄네 어 이거 허허 어 뭐야 어 뭐야 그거 댕댕이한테 가는 척 하다가 저 저 저 보세요 저 하는거 보라니까 저거 오덩이다 앞에 때렸다 뒤에 때렸다 이러잖아 나이스! 아 이거 얼마만에 다운이지? 아이씨! 들어와! 제발! 이거 다 들어와 이거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딱! 그렇지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어우 좋아 갑자기 앱도 한다 제발 맞아줘! 한대만 맞아줘! 그래야지 그래야 이쁜 넬기지 저 쓰레기가 너무 무서워요 저 쓰레기가 너무 무서워요 어허허허허허 꼬리만 살짝 만지게 어허허허 잠시 집에가서 밥좀 묶고 오겠습니다 아아이 죽겠네 정말 밥을 생선정식을 먹어야 되겠어 방어력 대를 띄우고 콜드링크요 어어 그것도 먹어야지 휴 tipo 후 hurricanes 이렇게 생기구요 다시 갑니다 아 ㅁㅁㅊㅊ... 되게 무서워 죽겠네 요즘 나, 일 slog나 왔냐?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체력 내가 먹었었지 아까 아이씨! 고대 blast 이거 froze 되게 비싼건데 제노보다 체력이 많아요 나 지금 몇 퍼센트 깐거냐 도대체 왜 이렇게 체력이 높아 각이다 이쁜가 아 이게 뭐야 개구리 이씨 저거 말이 안된다고 아 뭐야 아 보수구미 그만 아니 저거 진짜 말이 안된다니까요 저 패턴이 빠질때까지 대기를 타야되나 머리 붙어서 비비적거리고 못 싸우겠어 도무지 타이밍에 맞춰서 굴러서 피하는거 좀 에바인거 같은데 아예 그냥 저 패턴이 빠질때까지 존벌을 하다가 저거 나면은 빠르게 차징 해머를 갖다 대가지고 때릴까? 그건 말이 안되는데 생각보다 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아 열받아 케놈아 너무 부조리하다 해머는 죄가 없습니다 아 아쉬워 그냥 저놈이 너무 부조리한거 같은데 그냥 가까이 오지 말고 갑자기 뾰족하니까 아이씨 또 가자마자 또 야앙 해가지고 필사기 구경 한번 하긴 생겼고 어 뭐야 야 어우 깜짝이야 야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에아아아아아아아 레얼로다가 퉁퉁퉁퉁 아이 단차하자 단차 절대 내리면 안되겠어 단차는 절대 합시다 떼또로가 도와준대잖아 아 근데 머리가시가 껌해가지고 단차를 해도 때릴 장소가 팔팔팔 팔도 껌해지 그냥 아무데나 때려 석쌀 때리자 아니 이게 왜이냐 빅뱅 한번만 태토르 도와준대메 태토르 개놈아 도와준대메 도와준대메이씨 도와준대 질러 으쌰 으쌰 어디야 여기 아 비신복장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비신밑고 개까불었는데 아씨 갑자기 처맞기 0.1조전에 풀렸어 아 너무 억울한것 뜨아씨 빡션데? 이길수있을까? 아 이놈 안되겠는데 오케 해보자 이거지? 진짜 별짓 다해서 한번 이겨볼께요 비약이 다 떨어지는게 먼저냐? 아니면 뭐가 먼저일까? 한번 해보자 해보자 부동 하다가 그냥 썰릴거 같아 부동이 더 위험해 저 짤짤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손 1,2 짤짤이 되게 아파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보면 어느 순간에 개차 맞고 있어요 너무 아파 아 이거 이거부터 띄우는게 아니었는데 지금 방어술부터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구만 아 중간에 쿠샬 전파는 쿠샬이 꼬였어 쿠샬 때문에 꼬였어 그 데미지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한마말고 다른 무기 없네 아! 한마로 한번 잡겠습니다 안되겠어 이건 자존심의 문제다 한번 잡아야되겠.. 잡아야되겠습니다 이놈 안되겠어 혼쭐 내줘 일로와 빨리 일로와 빨리 일로와 빨리 오라오 아 오라구요 흐흫 빠졌어 아 날개 아 머리 앙 유흥 아영 어! 어이 또 아프네 어우야 아파 어으요요요 아 정신 차려보면 아프다 이거 봐 이거 개사기에 너무 아파 아! 뿔 못 잘랐어 안 돼 쳐맞으면서 팔 노려요 아 아프다 흐흐흐흐 정말 아프군 우리 냥옹이 힐 안해주냐? 우리 냥옹이가 할 줄 아는게 뭐야 아 약탈칼이에요? 바꿔줘야되겠구만 야 자기만 처마가 이씨 나도 좀 해줘 주인을 좀 봐줘야지 아 아 손 뭐야 아이C 아 따가 아 풉니다 좋아 땡땡이 잘한다 아니죠 맞았네? 나이스 맞았네요 냥옹이 약탈 성공 잘했다 그냥 바로 가자마자 피싱복장 입을게요 바로 그냥 써버리자 쓸래 쓸래 네 더러워서 쓴다 쿨을 빨리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내려 내려 그냥 내려 어차피 딜드 못 박는다 지금 스턴치나 좀 쌓아놓을까 미리미리 악기똥 그래서 썼어요 아까 뭐 분노한 다음에 쓸라 그랬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쌓버려 아 페버려x2 지금 스턴에 걸리면은 어 날개라도 cô니씨 María Ž다니액 니왜 맞아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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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배 짝배 머리만 안맞네 아이 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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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꽝 하아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 아 저 돌진 진짜 비약이 없어 먹어 먹어 잠깐! 어이C 어이C 아 말이 돼 이게? 이번에 태우가 왔음 세력자툼 떴다 떴다 난 등을 찌른다 개저씨가 오케이 아스테라죠 귀엽? 에이C 그거 써는건 좀 복잡하지 않냐? 구동쿨 언제 돌아요? 쿨 돌 때까지 그냥 존버할까요? 너무 무서운데 여기서 개쳐발릴 것 같은데 아 언제 도냐? 너무 무섭구나 저거 저거 빠른 전진 찌르기가 너무 아파 너무 무서워 저거 잡고 맞아 어어 아니어어어 그러지마 어 더 예리하게 놀어요 예리하게 놀시려구요 그냥 가랭이 사이에 들어가있는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아 아닐거같애 아닌거같애 아닌거같애 이거 회피성능 띄우는 것도 나빠보이지않아보이는데 회피성능있으면 이거 피할수있잖아 아 저졌다 피해야돼! 오케이 반박자 늦게 피했어 잘했어 저거에 두번수레타가지고요 쿵 되게 꼬리가 느려 살짝 생각보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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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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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 또 포션 으어어 으어어 나이스 으어어 여기 자라마나 부수겠는데 안돼 안되에 으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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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때 무조건 골라야돼 무조건 생각보다 잘 피해져 회성이 없는 부르기인데도 잘 피해져 아아 그걸 때릴라그러나 아 또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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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이거 으어어 아 너무 빨리 굴렀어 아 저 개빠르라니까 또먹어 부동 돌았다 부동 근데 지금 어차피 피가 없어가지고 부동 지금 아끼는게 낫지않을까 썼었어 아끼 똥 승부를 본다 뒷다리도 막 때려 나이스 아 나이스 이야 드디어 얼마만에 자빠짐이냐 이거 부동을 안입는게 나을거 같은데 흐흐흐흫 지금 뚜당으로 쳐맞았지 뚜당으로 쳐맞았던거 같은데 이거 부동 카운터 같애 저 가만히 보니까 체력복장이었으면 살았을거 같아 느낌이 나 지금 부동사한거 같은데 느낌이 그치 댕댕이 무기 바꿔주죠 댕댕이 무기 여기서 바꿀수있나요? 여기서 먹으자 과연 댕댕이 무기 여기서 안바껴 어 뭐야 이거 야 좀 너도 딜해라 아니 뭐야 너 왜 쓰레기 무기 들고 있었어 야 마비라도 좀 들어야지 아이씨 이제 보니깐 구데기만 들고 있었구만 음망울을 들어야지 그래 마비 마비를 너 왜 안들었냐 인마 이래라 이거 쓰레기 들고 있었냐 어 약탈칼도 이제 이걸로 꿀벌레로 답은 꿀벌레다 수면 수면무기가 없.. 방금 있었나? 없었던거 같은데 아 하도 마시다보니까 또 이것도 없네요 있는게 도대체 뭐야 됐스 제 마비 4성 있다구요? 아 진짜임? 아 아닐걸? 에이 마비 왜 안걸려요 마비 걸릴거 같은데? 걸려도 되는데? 안걸리면 안되는데? 가자 아 부동을 바꿔오기로 했었지 아 또 까먹었네 이씨 맵이 동양 이씨 이씨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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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벌레를 왜 그때 설치를 하냐고 정말 개똥멍청이 힑우멍청이 스 짤때기 없네 위험하면 고대비앙 먹기로 해 해헤헤 이거 해헤헤 딱좋다 가시 지금 안 자랐구요 단차하는 순간에 저저저 가시 자라서 개빡 딜 넣을 수 있을거같은데 단차중에 가시 안자라나? 왜 안자라? 멀쩡한데? 에이씨 안자랐네? 아쉬운데로 아쉬운데로 어이 나쁘지 않아 아 뭐야 왜그거 왜그건가요? 어? 나 어이헤헤 나이스 나이스 사실 좋음 좋음 이게 풀타로 들어간다고? 기묘하다 어? 벚꽃가? 안돼 이거 비양 먹어야돼 무거 가슴아아악 우와아 아야아 또 비신복장 이거 벗어 이씨 나 비신밑고 깝시근데 아아 이거 조졌잖아 아이씨 와 진짜 너무 개말렸다 지금 방금 개말렸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말릴 수 있지 벌떡 일어났었어야 했는데 피신복장 하필이면 처맞기 1초전에 풀리고 이씨 어떻게 이러냐 아 피신도 그렇고 부동도 그렇고 다 이거 다 안좋은데요 가만해보니까 차라리 체력복장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피신은 나으니까 피신은 내가 쿨을 좀 잘 체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체력복장 체력 부동은 좀 아닌 것 같아 부동은 아니야 체력은 굿 피신은 내가 쿨을 잘 재기 쿨을 잘 봐야될 듯 무기의 흡혈이요? 없어요 강화가 안되네 뭐래서 아 체력복장이 있더라도 어차피 한방에 퍽하고 터지겠지? 그럴 것 같아요 이거 고대비약 먹구요 이게 마지막 수레거든요 다 가져가 비약 3개 강타 복장 입고 까불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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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적인 장의를 써야돼 지금 때릴 때가 거의 없어요 진짜 운좋아해서 때립니다 어딜 갔어 우 HERE 어어 천 rapidly 요맘때 쯤이면은 벌써 2수레네 아 1-2패는 진짜 안전하게 넘어가는 3패부터가 너무 괴랄쓰 왜 파티로 안하는거임 한번은 셀프를 또 잡아줘야죠 앗 으잇 봐봐 꽝 찍는다 꽝 안찍는 오 잘피했어 늦게 구르기 잘했어 가로 쿵 아 이 개누문자식 으아 데미지 경감 내가 갑자기 휙 돌아서 나 찍는다 휙 돌아서 찍는다? 아니네 아 이거 음살이야 이것은 봐봐 이때 아악 아 안돼 야 야 어 미친놈 휙 착착착 한대만 맞아줘 그래 아 또 어디그라냐 미치겠네 정말 지금 가시 저 셈빙으로 만들어놓고 또 튀기는거 보세요 아 또 저러면 또 도착할때 쓰면 까망까시래구 환장하겠네 어디갔어 저거 저거 봐 씨 와 우리 댕댕이 비지 한방에 머리 터졌죠 저거 저거 잡아놨다 아 이게 너무 빨라 되게 빨리 넣어야 돼 거리를 되게 잘 지어야 돼 스톤이요 스톤이요? 아이 꿀벌레 걷다두면 어떻게 터지잖아 씨 아 정말 우리 댕댕이랑 좀 합이 안맞는다 아 아 어어 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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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안가게 만들어 지급해 근데 얘는 섬관골을 더 난리불리지 않나요? 몰라 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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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놈 이 죄 많은 놈 때려주마 그냥 보내는게 나아요 아 안돼 안돼 일로와 딱 걸렸어 나 이미 썼어 절어 아 아냐 그래 수면폭을 한번 해보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집까지 가나? 야 난 어떻게 올라가라고 이런 이씨 뭐 없어? 못 올라가? 이씨 어 바로 동지 안가 지금 여기서 또 낙석을 한번 더 맞추고 가자 이거지 아 걸음탕 어딨어 아 잠깐만 뭐 던질거 없나요? 낙석 어딨어 뿌 옳취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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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톤치라도 따라도 머리에 맞아야돼 으이씨 따라도 따다다다다다 머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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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심복장인 끝났다 끝났다 어 내가 또 토껴야지 다 꺼메 시꺼메 가지고 못 때리겠네 어? 잠깐만 일로와 딱 딱 걸렸어 꼬리 햄 아 하 하 하 하 하 진짜 한 번 실수하면 나 죽네 진짜 부담스럽네 아 부담스러워 그그그 무기 꺼내면 죽을거같애 단차요? 잠깐만 일단은 필살기를 빼고 복장 리셋이래? 캠프에 들어갔다 나오면 복장 리셋되나요? 머리 딱 대이씨 으어어 으으 일로와 일로와 아 쿨 다시 돌아요 잠깐만 여기서도 한 번 더 때릴수 있을거같애 풀피 만들어야지 풀피 만들어야지 여기서부터는 다이렉트로 둥지까지 가나? 그러면은 집에 한 번 갔다옵시다 아 아아 무서워 캠도 다시 생빙으로 챙기고 밥도 한 번 다시 먹고 복장을 이렇게 딴거 꼈다가 하면은 돌아? 안돋네 조전대 방어력 돼 그렇지 생선을 먹읍시다 설마 했어요 혹시나 했어 되면은 진짜 개꿀인데 아 이건 너무 편법이죠 그럼 그럼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수고만 하면은 피신복장만 계속 쓸 수 있겠네 캬 아니지 딱 수면 폭으로 하고 저 녀석 머리가 탁 깨지면서 죽는거야 너무 완벽한데 제발 제발 많이 했다 임마 딱좋아요 지금 말랑말랑 대가리를 해서 딱좋아요 따악 아 말려들어갔어 들어와 들어와 아악 좋은 경감효과 아아이 에헤이 따이 야좀 일어나아아씨 아니 정말 너무 하신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하신거 아니에요? 아 뭐야 이거 고드로 또 까매뒀다 또 까매뒀다 옥장은 언제 도니 땡땡아아 휙돌아서? 죽었죠? 어웅 에허이 아 정말 아 굴렀는데 이거 이거 쓰자 안 걸려 이제? 왜 이렇게 안 걸렸던거야 피진복장 생겼네? 그러게 나이스 나이스 이긴다 이깁니다 아 됐었냐 틱틱 아파 틱틱 아프다 벌레 먹자 아 틱틱틱 정말 아프네 이제 과감하게 딜을 해 과감하게 좀 나도 나도 때리자 어 아 나도 때리자고 가만히 좀 있을래 나도 아니 나도 좀 아 이런놈을 내가 어떻게 복장없이 지금 싸우고 있었지? 비싱쿨 잘봐라 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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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끝났다 체력복장 체력복장 바꿔이믄 야 이거 조작 어이 아 왜 이렇게 못맞춰 어 아 무서워서 못맞추겠어 아니야아아아아아악 그시 저 창피 이제 이제 제발 머리 안 내면 따아악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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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nenhum 객바락을 해서 깼었네 이씨 이김 이긴건가? 30분 걸렸네 30분동안 개똥 고생을 했네 30분 걸렸네 뭐야 이거 왜이렇게 웅장해 멋지다 플리어 부금 아 이게 아이스본 부금이래요 어 미리 맛보긴가? 어 이거 좋은데? 예에에에에에에에 흠 머리를 그냥 어 30분도 안걸렸네요 어 깔끔하네 20분 컷 아 근데 왜이렇게 짜냐 한줄도 안나왔다고? 보수가 음 이야아 지릴뻔했습니다 이걸 5회 클리어하면 아이스본 예구페이지가 열린다네요 아 진짜임? 이걸 다섯번 깨면은 예구페이지가 열린다 진짜임? 에이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겠어요 그런게 멋있어 다섯번 안깬사람은 예구를 못한다고? 진짜에요? 아니 이건 뭐지? 아 이거 다섯번 깨야되겠구만 그러면은 입구컷을 해버린다고? 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음 이거 가려서 봤네 예약구매도 가려서 돈이 불렀나? 흐흐흐 예약구매를 왜 가려서 받아 아 그게 그 예약구매 특전이 있으니까 그 특전 주는게 한정적이니까 아 그렇게 선착순으로 한다 이거지 아이스본 자격시험이 어 이제 저 과목이 왕낼기 다섯회잡기 아 그렇구나 형 오늘 깨야되겠네요 음 난 예구할꺼거든 플스랑 PC 다 살건데요 그 PC버전쯤 가면 아마 봉이 좀 빠지지 않을까? 솔직히 플스버전 한번 하면은 그때쯤에 요번 올해 말에 좀 게임이 쏟아져 나오는데 쓰읍 그때가서 PC버전 다시 하기엔 좀 그런데 난 플스버전 일단 플스버전은 확실히 할꺼구요 PC버전도 하긴 할텐데 좀 난 천천히 하게 될꺼같애 PC버전은 플스는 나오자마자 할겁니다 에이 고생했습니다 이겼따리 우후 으아 이긴건 이긴것이야 쓰읍 그냥 월드하세요 무슨 이제와서 더블크로스야 더블크로스가 확실히 재밌긴 재밌습니다 몹이 되게 다양해서 쓰읍 되게 뭔가 쓰읍 스타일리시해 되게 다른 모논 시리즈에 비해서 되게 스타일리시하구요 근데 쓰레기 하지마 한글도 안나오고 그래픽도 스위치를 해서 구데기고 월드보다가 그거보면 눈깔이 썩어요 안하는게 나 차라리 할꺼면은 그래 그래 진짜 모논이 난 너무 사랑스럽다 그럼 덕크부터 하세요 진짜 월드에다 덕크하면은 조금 그래 아 유저한글 배치여 근데 그거 막 개조를 하니 뭐니 막 해야되잖아 복잡할거 같은데 되게 뭐할라그랬지 뭐할라그랬지 까먹었어 아 이제 그거 할라그랬지 네 좀 이제 멀티좀 한번 해봅시다 멀티 아 나 멀티좀 한번 해야되겠네 네 아휴 아휴 힘들어 이제 솔풀은 한번 했으니까 됐다 됐고 이제 파티형끼리 잡을래요 근데 이거 파티형끼리 해도 힘들지 않을까요? 저놈이 그냥 점프했다 꽝 찍는게 1초도 안걸리는데 그거 한번 찍을때마다 거의 뒤져나가고 아 맞아요 세트 한번 봐야지 그런거 없다고요? 이게 솔풀이랑 또 멀티랑은 또 맛이 틀리거든요 쓰읍 소울풀 잘하던 사람은 멀티와서 다가리 터질수도 있고 그런..그런 벌브인데 모르겠어 어 뭐야 아 지금 강화가 된거구나 음..저 오브 감마 세트는 뭐가 좋은건가? 일단 한번 다 입어봅시다 일단 그 기존에 넬기셋에서 그냥 까만색인거 같애요 지금 덮어쉬기가 돼있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그냥 까만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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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이네 까만가시 그렇군 그래서 그거는 공격 4레벨이 뜨구요 공격 4 도전자 2 아 뭐야 아닌데 이렇게 해서 봐야지 공격 4레벨 도전자 2레벨 혼신 2레벨 약특 2레벨 약특은 안 떴다 공격 4 도전자 2 혼신 2 멸진령의 굶주림이 이거 가속재생이구요 뭐야 쓰레기인데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개좋다고? 왜? 왜 좋은곳이지? 어 다리가 공격이 3이네 아 공격이 3 아 잠깐만 어떻게 보지 이거 잠깐만 헷갈려 뭐야 어떻게 보는거야 어? 어 공격 3 어 공격 3이 있던 이 슬롯 2개 어 어 혼신 1 도전자 1 어 왕슬롯 하나 작은슬롯 하나 아이 무조건 이걸로 갈아 바꿔야되네요 아 좋네 좋네 내가 잘못 봤어 다 슬롯은 이제 보니까 내가 까먹고 있음 이거 봐 이거 보소 이거 보소 어 어 슬롯 슬롯에 상태가 개 커 난 다 좋아 보이는데? 어 다시 보니까 선녀같다 되게 좋네요 머리만 아 머리도 괜찮은데? 음 다 공격적인 세팅이야 괜찮은데요 일단 뭐부터 만들까? 다리가 제일 좋아 보이지 않나요? 공격 또 세 개짜리 뚫려있는 장비에다가 짤짤이 넣어가지고 칠렙 맞추고 그러잖아요 있는 사람은 이거 안해도 되고 없는 사람은 이거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둘 다 무조건 이거를 하는게 이득인가? 그거는 다 짜맞춰봐야 알겠죠? 일단은 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음 음 공칠 간파칠 무조건 가능해진다 칠렙 일단 다 만들어놓죠 이거 앞으로 4회는 더 잡아야되겠네 이거 다 만들려면 일진룡의 복 티켓 음 한번 잡을 때마다 티켓 한장씩 주는것 같습니다 공격주 4개면 상타치인가요? 아니 평타치인 다리 한번 만들어놨고 장비는 이따 깔끔하게 풀강해서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은 일단은 용기사 세트 써먹다가 아 이거 괜찮네 이거 되게 괜찮다 난 이 세트가 더 맘에 드는데 간파 6 공격사 체력증강 3 그리고 정령의 가호 3 아 나 이거 때문에 깼어 어 이거 진짜 좋은 선택이었어요 신의 한수였음 정령의 가호 3 한마커강은 아직 안됐어요 그 결정석이 없어 용맥석 용맥석 괜찮구만 요걸로 좀 멀티 돌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해머 말고 딴거 없나? 다른 무기나 사실 되게 다를줄 아는거 많은데 해머만 써야된다니 뭐 한번 해볼까요? 넬기 잡을 때 가드있는 무기로 한번 걸렌스로 한번 해볼까요? 차지엑스? 그래 차지엑스 한번 하자 차지엑스 이거 세트 말고 차액 세트를 또 따로 가야지 차액은 지금 세트에다가 차액으로 바꾸는거 좀 힘들어 바꾸는거 좀 힘들어 차액이 어딨냐? 차액 차액 scribe reminds 차 Jegs 으으아이C 이건 평가좀 해주세요 스으으으으으응 지금 세팅이 요로요로한데요 어때? 구데기인가? 되게 옛날 세팅이야 이거 굉장히 옛날 세팅 공격사,집중삼,포술삼,납도술삼,약특이,혼신이,정비기 다시 맞춰야되요? 뭐 어떻게 해야되나? 뭔가 많이 아쉬워 제가 그게 없어서 그래요 포술주가 없어서 제노감마 3세트 쓰면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제노감마 제노..나 이제 보니까 왕제노를 한번도 잡아본적이 없어요 왕제노도 잡아야되 이거 왓다리갓다리 왓다리갓다리 하면서 잡읍시다 갑옥도 없어요 없는게 많아 파밍이 잘 안됐어 왕제노가 안잡았다 왕시리즈를 노잼이라 생각하고 다 그냥 안잡았어 재밌잖아 근데 재밌네 막상 잡아보니까 요럴나재밌네 왕태워도 안잡았구요 안잡은게 되게 많아요 그냥 있는 세팅으로 그대로 해서 파밍좀 일단 일괄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될거같아요 그냥 이세트 쓰시구요 솔직히 차지엑스는 유탄병 딜이 그렇게 차이가 안나 포슬만 띄우면은 그죠? 제노 왕제노도 한번 잡아보고 왕태워도 한번 잡아보고 그렇게 한번 해봐야될거같애 아 이게 좀 근데 파밍이 좀 게을러질 수 밖에 없는게 PC버전이랑 플스버전이랑 따따로잖아 그래가지고 아 난 이제 완벽하게 PC버전으로 마음이 옮겨갔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업데이 계속해서 플스가 완전 빠르다고 하니까 아 뒤늦게 와보니까 또 파밍을 PC버전에서만 열심히 해놨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씨 내가 지금 어? 게임 두개를 다 할 순 없잖아요 이렇다니까 핑계입니다 그렇긴 해요 예 예전만치 모논을 많이 하진 않죠 유튜브 뒤질까봐 유튜브도 신경을 써야해서 모논만 할 수가 없다고 슬프게도 잠깐 화장실 좀 갔다와서 왕시리즈 한 번 잡아보죠 왕태호 지금 잡아야 되는게 뭐야 내가 파밍 안해둘게 암튼 왕시리즈 다 안잡았으니까 다 잡으면 되겠네 한마리만 집중적으로 잡으면 좀 질리니까 로테이션으로 한 번 잡아볼게요 고양이 대가리 어떻게 만들었어? 나도 만들어도 되겠어 조항낼기 깼어요 간단하게 그냥 이겼습니다 일단 원샷 빤킹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